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고잉이라는 사람이고요. 실명은 아닙니다. 생활코딩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수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시 읽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세요. 오늘 처음 수업 나오신 분. 반 정도 되네요. 저번에 우리가 이틀 동안 HTML이랑 CSS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HTML, CSS를 어느 정도 숙지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HTML, CSS 잘 모른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 하실 건 없어요. 걔를 먼저 알면 좋지만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은 HTML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HTML은 다음 주 월요일날 진행하는 수업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코딩에 보시면 이게 생활코딩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시면 여기 HTML 수업 그리고 CSS 수업이 있습니다. 저거를 그 시간 동안 좀 보시고 오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따로 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HTML, CSS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자, 수업 뭐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분한테 이번에는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수업의 분위기를 잘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분님은 생활코딩 서버 사이트를 돌리실 때 호스팅을 사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얼마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어디 어디 쓰세요? 아마존? 네, 아마존에서 아마존 걸 쓰고 있습니다. 월적이 있네요. 월적이 아니다, 월적이 아니다. 사용량이 돼서. 예, 사용하는 만큼. 많이 쓰는 비용이 부담섭겠네요? 부담되죠. 절약해야죠? 예, 절약해야죠. 절약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꼼수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답변이 됐나요? 예, 제가 서버를 직접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 번도 이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를 제가 실물을 본 적 없어요. 예, 사실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 선물 드려야죠.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책 제목이 스매싱북. 예. 저희 수업한다고 하니까 예, 그 웹 액츄얼리에서 예, 선물로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 선생님께서 두 번째는 선물이 없죠? 예. 그리고 어르신은 저번에 받으셨죠? 예. 저, 기본 강의에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 지금 제로보드하고 예. 또 하나는 제로보드가 그렇게 크게 강의 따로 하시는 것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어차피 제로보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로보드는 우리가 배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서 이미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에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다 완성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로보드에서 딱 만들어진 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킨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확장한다고 하면 플러그인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보드는 사실상 거의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씩은 좀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듣는 수업이 유효해요. 예.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pd, ph, x100 또 하나. php. 그것도 꼭 필요하죠. 서버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제로보드를 하신다면 php를 좀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로보드가 php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생님이 시간 나뉘면 고강이면 좋다고 쓰시면 이왕을 묻고 싶어요. 예. 일정은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업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녹화를 못 해가지고. 예. 녹화를. 사실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래 첫 번째 수업부터 했어야지 쭉. 못 오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서.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클라이언트 강의를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시작할까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신 분들. HTML, CSS 해보신 분들 빼고. 예. 완전히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신 분들. 이러면 손 들기 힘들어지나요? 제가 뭐. 아니 그거 뭐.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예. 뭐. 그. HTML, CSS 잘 모르시는데 온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예. 없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아예 어느 레벨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부담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 예.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 많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아예. 예. 옛날에. 아주 신기한데. 괜찮은데. 총관문에. 메모장으로 레이스태을 하는 거. 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예. 아. 마이크 볼륨이. 아. 마이크 볼륨이. 이게 최대인데. 어. 잠시만요. 아. 아. 네. 이게 최고예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이 앞쪽에 아직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이제 한번 출발해도 될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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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자. 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할 때 컴퓨터한테 일종의 명령을 내려야겠죠. 예. 뭐 부탁이라고 해도 되고 명령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약속이 필요해요. 그 약속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약속되어 있는 언어의 형태로 이 설계도를 작성하면 컴퓨터는 그 설계도를 보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짠 하고 마법처럼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코드 레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소개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잘 쌓이질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음...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이 웹과 함께 등장한 언어예요. 웹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음... 간단하게 하죠. 저기 그 불 좀 한번 켜 주시겠어요? 아 불 안 켜도 됩니다. 자 이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수업하면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우리 수업에서 원래 그 html css 수업에서도 다 말씀드린 거지만 또 처음 합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어...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저번주에 나오셨던 분들 저번주는 아니죠. 예.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또 뭐죠? 서버가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라는 뜻이죠. 고객님. 그리고 서버는 아이고 고객님. 호갱 할 때 헷갈렸네요. 고객. 갑이죠. 그리고 서버는 을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글 네이버 이런 데 접속한다고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에는 그 각각의 서비스의 정보가 담겨 있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 서비스 그 컴퓨터가 서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 컴퓨터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창에다가 url을 쫙 쳐서 엔터를 땅 치면 그게 여러분의 그 웹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경유해서 이렇게 서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뭐 구체적으로 걔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버는 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받으면 그 사람이 요청한 정보를 이 컴퓨터에서 주서엄주서엄 뒤져서 그거를 이렇게 고객인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 컴퓨터는 요청하고 서버 쪽 컴퓨터는 응답하는 이 관계가 이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기술들이 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동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특별히 웹에 극한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또는 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는 기능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반드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스카이프를 한다 또는 카카오톡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이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는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었죠.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역사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면 이 화살표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960년도에 있었어요. 뭐죠? 우리 저번 학생분들? 196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터넷이 등장을 하죠.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1990년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뭔가요? 웹이 등장하죠. 웹,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웹서버도 만들고 웹브라우저도 만들고 HTML도 만들고 그리고 HTML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서로 HTML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인 통신규약인 HTTP까지 만듭니다. 이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1990년도에 만들어진 웹 기술이 뭐라고 했죠? HTML입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래서 이 HTML이라는 것으로 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HTML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보셨죠 저번에? 문법 배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세상에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실수를 잘못해도 어떻게든 보여줍니다. 예쁘게는 안 보여줘도 어떻게든 보여줘요. 굉장히 관대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팀 버너스리를 세종대왕에 비유를 했죠. 굉장히 사람들이 웹을 쉽게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 그분은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꼭 한번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웹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웹이 점점 심각한 시스템들을 제어하거나 심각한 일에 사용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초창기에 있었던 이 웹의 모습이 팀 버너스리가 1990년에 딱 만들었던 웹의 모습 그대로 사용이 될까요? 아니겠죠. 초창기에 웹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웹과는 많이 달라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지만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지를 표시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구리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웹이라는 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HTML이라는 기술이 더 많은 그 시대의 어떤 필요성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술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후대잖아요. 후대. 선대가 아니라. 후대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복잡해져 있는 상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없다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어요.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리겠지만. 예.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웹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공부하실 때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잘 짚어보시면 훨씬 더 덜 지루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술이 또 왜 이 기술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웹이 쭉 발전하다가 처음에는 이 HTML이 어떤 두 가지 역할을 다 담당했어요. 자 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주고받기 위한 시스템이겠어요. IT에서 I에 해당되는 건데. 뭘까요. 정보죠. 인포메이션이죠. 그래서 HTML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위한 정보를 쉽게 서로 주고받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못생긴 텍스트만 주고받아서 처음엔 행복하지만 점점 그 못생기고 구린 모습에 사람들은 실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지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아름답게 포장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HTML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HTML이 정보도 담당하고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예쁘게 보이는 것까지 이 HTML이란 기술이 혼자서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HTML 안에 정보도 들어가고 디자인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코드까지 막 주렁주렁 덕지덕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딱 보면 글씨가 크면 얘가 중요하지 압니다. 글씨가 작으면 얘는 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검색 엔진이나 또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 스크린 리더 같은 프로그램들은 글씨가 크다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뭐 예를 들면 타이틀이라는 태그 안에 있다거나 h1과 같은 태그 안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이 이 HTML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뭐냐.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CSS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CSS라는 기술이. 그래서 HTML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CSS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에게 디자인을 전담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 HTML에 영향력이 주는 게 아니라 HTML에 있어서 정보라는 역할을 딱 정보라는 역할만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이제 CSS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CSS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지금 시간에 그건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자, 태초에 웹이 등장했을 때는 HTML밖에 없었어요. 근데 HTML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면서 그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CSS가 도입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도입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네스케이프 혹시 아세요? 지금 파이어폭스 아시죠? 파이어폭스의 전신이 네스케이프입니다. 네. 네. 네스케이프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경쟁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뭐죠? 영향력. 윈도우의 영향력에 밀려서 네스케이프가 죽기 직전에 오픈소스로 해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네스케이프가 죽는 것과 함께 인터넷 엑스플로러 팀을 해체합니다. 그 순간 인터넷의 발전은 끝난 거였어요. 웹의 발전은 끝난 거였어요. 왜냐? 기업은 독점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점이 무섭고 나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그 기업을 탓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은 독점을 원래 기업의 지상과제는 독점이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건 시장 경쟁자 또는 사용자들인 거죠. 아무튼 이제 파일폭스가 등장하면서 크롬도 나타나고 사파리도 나타나면서 이제 웹브라우저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랴부랴 인터넷 엑스플로러 팀을 다시 구성해서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 엑스플로러가 나온 거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 웹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이 웹브라우저가 더 파워풀한 기능 예를 들면 HTML은 그냥 문서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문서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클릭하면 다음 이미지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서버 쪽으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비밀번호가 뭔가 양식에 맞지 않았을 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HTML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HTML은 문서를 만드는 그 표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HTML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넷스케이프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HTML을 제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 제어의 의미는 지금은 그냥 뜬그름 잡듯이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월요일날 수업하면서 도대체 왜 HTML을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성은 그때 우리가 파악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이제 넷스케이프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고 넷스케이프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넷스케이프 위에서 돌아가는 웹페이지가 굉장히 파워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에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J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보고 만들어서 똑같은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들이 지금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한번 그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HTML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HTML은 정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즈니스적으로나 또는 휴머니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 그 다음에 CSS는 디자인을 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자바스크립트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랑 되게 비슷해요. HTML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쉽게 고안된 언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도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도 어깨에 되게 힘을 많이 뺀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자바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다라는 거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실수한다고 누가 튀어나와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관대해요.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웬만하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HTML보다는 덜 관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이고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개발자들한테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경실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쉽다는 이유로 이거는 전문 개발자가 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그 이면에는 웹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웹이 그냥 뭐 중요하긴 해도 뭐 아주 심각한 일을 담당하는 시스템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개발자들은 심각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게 점점점 바뀌면서 바로 이 웹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언어 자 웹에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PHP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서버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제어하는 대상인 웹 브라우저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점점 그 균형의 변화가 생긴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굉장히 낮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 구글 지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오픈하면서 개발자들을 깜짝 놀래킨 거예요. 지금까지는 액티브엑스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플래시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구글 엔지니어들이 해낸 거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자 그럼 뭐가 좋냐 뭐가 좋을까요? 뭐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액티브엑스를 깔 필요도 없고 플래시를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웹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아주 파워풀한 여러분들 구글 지도 서비스 파워풀한 거 아시죠? 네, 그런 파워풀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뭐랄까요? 이 웹기술 그중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자바스크립트를 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대의 웹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냐면 탈웹입니다. 탈웹. 앞에 탈이 붙으면 뭐라는 뜻이죠?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웹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웹은 물론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웹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제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한글 한글이 저쪽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동티몰이었나요? 아무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검증된 얘기 아니에요. 한글이 다른 아직 문자가 없는 나라의 문자로 사용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들은 분도 있을 테고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지금까지는 웹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였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소위 말해서 팔자가 바뀌면서 개발자들의 인식이 확 바뀌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웹뿌라우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글의 문서 도구 구글 문서 도구 아시나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엑셀 워드 같은 거죠. 거기에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친구들 이메일 같은 거를 쭉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이메일에 시작하는 부분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는 자바스크립트는 웹뿌라우저만을 제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은 자바스크립트가 서버 쪽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사용이 돼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PHP의 경쟁자로 자바스크립트가 부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는 파이썬, 자바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하던 것을 자바스크립트가 하기 시작했어요. 노드JS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은 거의 자바스크립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을 배우러 오시긴 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는 것은 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력 대비 효용이 좋은 언어예요. 어때요? 할 맛 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은 나올 거니까 여기 이 정도로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한 얘기에서? 웹은, 선생님 보시기에 웹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웹은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웹이 좀 주춤했던 거는 앱이 등장하면서 안드로이드나 또는 아이폰 네이티브 앱들을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웹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그 플랫폼마다 다르게 개발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이티브 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냥 웹으로 해도 충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정보를 보여준다. 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웹으로 만들어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환경, 컴퓨터가 점점 사양이 좋아지고 그리고 웹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직접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것보다 좀 느린 느낌이 있다는 게 되게 커요. 근데 컴퓨터 파워는 좋아지고 또 웹브라우저는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웹으로 구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이라고 하는 게 멈춰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웹이라는 것이 다시 탈이라는 말을 쓰면 탈문서화라고 하는 탈문서라는 또 다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웹은 문서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언어였어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문서화가 되면서 애플리케이션화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의 역할을 웹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자기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죠. 뭐죠? 크롬북 또는 크롬OS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는 뭐랄까요? 양다리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 세상이 결국에는 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회사고 구글만큼 웹에 웹 덕분에 성공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구글은 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저 방금 자바스프리트로 모든 것을 제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화질 좋은 동영상을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플레이가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펜프 좋은 것을 이렇게 살려가면 스톡 터치라고 할 때 이렇게 눌러버리기에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제어하는 당하는 뜻이 있을지 알고 싶고요. 하나씩 하면 안될까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일단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뭘 설치하는 이유는 아마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화질의 정보를 전송한다는 건 결국에 이겁니다. 돈이 들어요. 돈이 돈이 들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컴퓨터가 직접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뭐랄까요? 이 웹을 동영상 플랫폼을 놨죠. 그래서 국내의 동영상 플랫폼을 사실상 유튜브가 장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쪽에 대한 뭐랄까요? 그 경쟁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철수하면서 동영상을 안 할 순 없으니까 좀 저렴한 비용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리드 컴퓨팅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네. 그거 질문하신 거 맞죠? 네. 유튜브는 왜 그걸 그리드 컴퓨팅을 안 하냐? 일단 돈이 많고 그리고 유튜브가 전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채널이 됐잖아요. 채널이 됐기 때문에 이미 비즈니스화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을 넘어선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가 규모의 경제에서 이긴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또 하나가 이제 그 의료용 스포츠웨어를 한다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이제 다른 병원한테 이렇게 할 때마다 병원들에서 이제 이렇게 기호 같은 거 이렇게 남기잖아요. EMR 같은 거 남길 때마다 이렇게 웹 서버가 빨리빨리 찰 때가 있고 느리게 찰 때 잘 안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나물 저장을 하더라도 어떤 병원에서는 용량을 완치하는 방향에 어떤 병원에서는 저장을 아무리 해도 용량이 안 차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일종이고 뭐 잡았을 때 제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 글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쪽에 어떤 로직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네. 세 가지 언어로 웹을 구성한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필요에 따라서 그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만약에 액티브엑스 같은 걸 쓴다거나 플래시를 쓴다거나 또는 자바 애플리카 같은 웹 기술이 아닌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순수하게 웹브라우저가 출시된 그대로 뭔가 설치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보여준다 또는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서버 쪽에서 자바가 사용되건 PHP가 사용되건 뭐가 사용되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걔는 투명해요. 걔는 안 보이는 기술들이에요. 브라우저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웹서버가 웹서버 뿐만 아니라 뒤에 자바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장고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걸 몰라요. 웹브라우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htm에 css 자바스크립트만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계속하겠습니다.